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축복 속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오늘 찬양 성가 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둥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계속해서 은혜와 극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상한 말라버린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지금 별 쓸모없는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은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기준 또 세상이 보는 나 옆의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서시기 바랍니다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시는데 내가 잘 안 되는 거죠 연약하고 또 두렵고 떨리고 사실 우리는 그래요 괜히 무능한 것 때문에 우리는 자책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뭔가 모르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괜히 상처받죠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괜히 상처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큰 잘못 안 했는데도 조금 잘못한 것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죠 한 번 뭘 잘못하면 걸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웃인 거죠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이게 나도 괴롭히고 사실은 저 사람도 내가 괜히 버리는 거죠 사실은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내 눈에 막 거슬리는 것들이 보이면 예배에 얼마나 우리가 방해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아는 것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그러겠지만 저는 속으로 막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이는데 속으로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은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 아닌 것까지도 내 눈에는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말로 내뱉으면 서로 상처가 돼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 서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다 있음을 서로 인정하지만 고백은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이 씨앗이 된다고 얘기하죠 씹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자꾸 원망의 말하고 불신앙의 말하면 그런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아닌 걸 가지고 허황되게 허황된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읽은 베드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급했고 다혈질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은 본의 아니게 실수도 사실은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이 베드로가 고백한 몇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성격이 어떻고 나는 성질이 어떻고 사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정제하고 판단하고 이르지만 그것 갖고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임받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언약을 가졌냐 믿음이 있냐 이거에 따라서 쓰임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내 모습 옆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여러분이 이 시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야 될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 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는 달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 열매가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제자들이 내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응답도 달라져요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제 인생에 신앙의 색깔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으니까요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 것하고는 제가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면 나도 모르게 신앙 생활을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던 선지자였습니다 너네들이 하나님 떠나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굉장히 정의를 좋아하면서 맞냐 틀리냐 이 성과 악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틀리고 저 목사는 이상하고 저 집사는 틀리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신앙 생활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처럼 굉장히 능력을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요 능력을 되게 갖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필요하시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필요 없으면 능력을 안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능력을 우리 신앙 생활의 기준으로 응답받고 안 받고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저 목사님은 능력이 있고 저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해요 예레미야처럼 신앙 생활하면 착해야 된다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해요 기독교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됐냐고 우리 직장의 장로라고 하는 저 사람은 더 나쁜 짓 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착하고 안 착하고는 사실은 기본인 거죠 우리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착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착하냐 이게 지금 그런 거지 속으로는 나쁜 생각들 우리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신앙 생활의 기준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은 되게 믿음 있는 것 같고 조금 성격 못되고 나쁜 짓 하면은 이게 좀 믿음 없다고 우리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주의를 잘 지키고 내가 막 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우리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회 다니면서 지금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나면 자꾸 이런 다른 것 가지고 속고 있는 거죠 오늘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건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하냐 열심히 있냐 뭔가 능력이 있냐 좀 선하냐 이게 기준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교는 되게 멋있어 보여요 굉장히 덕을 세우고 좋은 가르침을 자꾸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종교가 아니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사단에게 시달리는 문제로 정신 문제로 이런 여러 가지 병든 우리를 치유하는 게 복음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그런 죄 말고 원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속였던 사단 우리의 운명을 잡고 사단의 종로를 타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의 죄로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에 잘하고 못하고 잊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닌 걸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문제 그 밑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완전한 그리스도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이한시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답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죠 우리가 조금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조금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아니고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꾸 막 다른 복을 구하는데 이미 여러분 복 다 받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을 깨달은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반석처럼 든든히 세워주겠다 흔들리는 이런 자갈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우리를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우리 많이 흔들리잖아요 베드로도 많이 흔들렸어요 성격이 급하고 성이 굉장히 다혈질이라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넘어지기도 많이 했어요 그건 우리가 보는 거고 우리의 기준이에요 결국 베드로의 인생은 십자가에 꺾으려 매달려 죽기까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영광 돌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는 거고 방주 안에서 흔들리는 것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흔들린다고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은 자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든든하게 붙잡고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위 눌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사단이 우리 연약한 걸 알고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막 우리를 속여요 베드로가 많이 속임을 당했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많은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잡고 승리했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모든 응답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붙잡고 고백해야 되는 사실은 고백 중에 고백이죠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계속 이 그리스도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상황은 굉장히 쉬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갔죠 그때 베드로가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전혀 베드로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잘 믿는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세 번씩 부인했어요 그것도 연달아서 어린 그 연약한 여자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주님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내가 부인하고 나서 닭이 막 울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슬퍼하면서 울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실수죠 잘못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보면 좋은데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많은 제자들 중에 유독 자기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한마디라도 좀 해주면 들면 할 텐데 왜 잘못했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그거 하나만 물어보셨어요 옛날 베드로 같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세 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계속 물어보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사실 잔뜩 기가 꺾여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는 고백이죠 그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렘넌트 운동하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능력이 필요하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계보금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뭔가 엘리트가 돼야 되고 뭔가 많은 게 필요하다고 착각하죠 어제 우리 렘넌트 데이를 생명샘 교회에서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런 교회를 구입해가지고 자기 교회가 된 게 사실은 첫 번째예요 우리 봄의 수련에 같이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은 것을 이제 저희들이 간증을 2부에 드렸어요 10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45세의 엄마가 그래서 없애려고 했는데 없어지지 않고 태어난 거죠 불신자 가문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대학에서 주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성교단체에서 평신도 성교사로 가려고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교사 훈련을 미국으로 가려고 성교 훈련을 받는 중에 이제 간사를 통해서 이제 아가씨 한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이제 저녁 때 소개받고 다음날 결혼하기로 했대요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예쁘시지만 그렇게 막 예쁘고 멋있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딱 두 가지 질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세계보금 할 겁니까? 그 두 가지 질문에 사모님이 예스, 예스 한 거예요 당신이 어떤 배경인지 좋은 믿음의 배경인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지 이게 결혼 조건이 아니고 좋은 학교 나왔는지 이게 결혼 조건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냐고 나는 세계보금 할 건데 당신 세계보금아 같이 할 거냐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맞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 두 가지의 언약 때문에 사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그 문 앞에 큰 교회 간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교회 간판이 있는 게 굉장한 거잖아요 포로마는 중에 우리 렘넌트 한 명이 간판 보고 놀랐대요 간판이 멋있기도 하지만 간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는 보통 미국 교회에 있고 한국 교회에 조그맣게 있고 또 그 옆에 또 간판이 있고 간판이 몇 개씩 있잖아요 이제 집사님 한 분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이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교인보다 적지 않냐고 교인도 적은데 어떻게 이런 큰 교회를 응답받았냐고 사실은 성전응답은 교인 숫자도 아니고 헌금 액수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미국 보고만 렘넌트 운동 세계보고만 원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교회 교인들을 조금 아는데 교인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장노님도 목사님 힘들게 하고 이런저런 소리를 제가 한 번씩 듣거든요 사모님이 진짜 눈물로 딸한테 나는 이렇게 실패한 것 같다 이런 고백도 사모님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중에도 목사님 사모님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두 분이 대학 현장에 끊임없이 가세요 우리가 교회에 온 거 우리가 목회를 하는 거 우리가 미국에 온 거 우리가 교회를 하는 거 진짜 미국 보고만 대학 보고만 이것 때문에 온 거니까 대학 보고만 그렇게 전도 현장 가는데 교회에 오는 대학생들은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없거든요 누가 그분의 목회를 두고 그분의 현장을 두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중심을 하나님이 저는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중에 전도 하나님이 한 시대 살리는 성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실은 연세가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하실 나이예요 굳이 그렇게 본인이 수고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대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진짜 복음운동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중심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 원리스 사랑하는 모든 성로들의 중심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진짜 미국 보그마 세계보그마가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이제는 현장에서 멋진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사도행전에 아주 보석같은 고백들을 해요 보금서에 나왔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베드로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고백이 아주 달라졌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앞에 앉은 벵이가 앉아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죠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앉은 벵이를 만납니다 그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육심봉사 물질 이게 아니라는 게 베드로에게 답이 난 거죠 이 사람의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안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담대히 선포되면서 예루살렘이 뒤집어집니다 사도행전 사장의 이 일 때문에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재판을 하는 거죠 그 재판 제목이 뭐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종교인들은 지도자들은 권세 굉장히 좋아해요 힘 좋아하고 누구 이름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도대체 니네가 누군데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낳게 했냐 그때 베드로가 당당히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몰라보고 죽이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살리셨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죠 그 힘없는 앉은 뱅이 앞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도 오해를 많이 해요 나보다 좀 약하고 나보다 연약하면 그리스도 쉽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막 CEO, 대통령 막 아주 높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괜히 막 그리스도 말하는 게 쭈뼛쭈뼛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속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창세계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지옥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 바리세인 지도자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막 겁을 줍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 막 퍼지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지니까 위협하고 말 못하게 했죠 그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또 하나의 벽을 넘어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의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할례를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과는 밥도 먹으면 안 되고 말해도 안 돼요 그건 법적으로 위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의 환상 중에 이방인 고넬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둘을 만나게 했어요 완전 율법을 어기고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 이방인에게 증거하죠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정에 고넬류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이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 그러고는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다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한례받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 그때 11장에 베드로가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사실 우리가 237 다민족 머리로 알고 있고 세계복음아 미국복음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정관념과 선입경 때문에 못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민족에게 237 다민족의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 보여지고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고정관념 선입견 이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원수 아닌 사람도 자꾸 원수 만들고 있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멀쩡한 갈대도 꺾어버립니다 누군가 조금 흔들렸다고 조금 실수했다고 우리가 완전 그 사람 찍어버리죠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 안 좋은 얘기 어떤 렘넌트 이상한 얘기 듣기도 해요 그 말 들으면 진짜로 그 렘넌트가 이상하게 보이고 그 목사님도 이게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5년 10년 지나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 그 렘넌트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회귀했어요 우린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지하는구나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도 끊지 않고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정죄하고 우리끼리 잘 몰라서 아웃시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의 그런 비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 하나님이 부르신 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임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사단의 권세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믿음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직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신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